제품은 아이엠코 토탈 이펙트 모이스처 크림을 발라먹었고 미백하고 주름개선 화장품이에요. 제가 엄청 많이 발랐는데 수분감이 많고 촉촉하고 이렇게 하면 윤이 광이 납니다. 여기는 안 바른 척, 여기는 바른 척. 그래서 오랫동안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 같고 잠자기 전에 얼굴에 듬뿍 발라서 자기도 합니다. 향은 약간 허브향도 나는 것 같고 녹차향이 나는 진한 느낌이라고 할까요? 그런 느낌이 나요. 얼굴에도 발라볼게요.